햇살의 책장 세도나 마음혁명 레스터 레븐슨 헤일도스킨 지음 이 책은 총 7주 동안 레스터 레븐슨의 가르침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책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부분은 다섯째 주, 사랑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입니다. 레스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랑을 제외한 모든 느낌은 사랑 아님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다양한 미움이 있다. 당신은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사랑 이외의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라. 사랑은 당신의 본성이다. 설사 당신이 그것을 반대되는 아주 강한 느낌 또는 가장 갑갑한 이야기 속에서 놓쳤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 진리를 당신 안에서 다시 드러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사랑 아님의 느낌들을 놓아버리고 흘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인 바로 진짜 당신 자신이다. 레스터는 모두를 사랑으로 바꿔라라는 테크닉을 제시하곤 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테크닉을 경험하려면 아래의 지시를 따르라. 당신의 모든 사랑 아님의 느낌을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허용하라. 이러한 느낌들은 당신의 진짜 사랑의 본성을 가리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그것들을 놓아버리면서 당신 자체인 자연스러운 사랑이 점점 더 빛날 것이다. 단순히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사랑 아님의 느낌을 가질 때마다 당신은 이것을 놓아버릴 것을 원하는가? 나는 이 느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 놓아버림은 단지 선택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이 선택을 허용한다면 바로 뒤에서 들추어지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랑을 드러내면서 표피적으로 떠오른 사랑 아님의 느낌은 분해될 것이다. 표면에 떠오른 어떤 느낌들이라도 분해되면서는 사랑으로 초대된다. 사랑은 무한한 힘이므로 거기에 사랑이 분해하지 못할 느낌은 없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시작했던 그 느낌이 아닌 오직 사랑만 느낄 때까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하라.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그 느낌이 완전히 가버리기 전에 몇 개 정도만 노연하는 것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테크닉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이 수행을 실험할 때는 덜 강하고 덜 고착된 그런 느낌들로 시작하라. 좀 더 쉬운 느낌들로 시작하면 당신의 가장 큰 상처나 실망도 이 방법으로 쉽게 놓아짐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대칭 개념들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나는 나 자신이 사랑할 것을 허용한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나 장소 또는 물건을 미워할 것을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나 장소 또는 물건을 사랑할 것을 허용할 것인가.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나는 사랑이다. 인류외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끈기있게 지속적으로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를 그 존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신성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이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신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동등한가?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같은가? 진정한 사랑 그것 자체는 우리가 전등불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둘 중 하나다. 사랑과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간단히 말해 필요다.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사람에게 잘 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그런 사랑이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꽉 찬 사랑은 모든 다른 존재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된다. 사랑은 위로이며 진정제다. 사랑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한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고향시킨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본다. 당신이 이해할 때 당신은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전 인생이 조화를 이룬다. 행복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급 이다. 우리가 완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적들이 없다. 사랑은 노력이 필요 없다. 반면 미움은 정말 지독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랑의 역량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키는 만큼 우리 속에서 진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어떤 자세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연습해 볼 수 있다. 가족 모두에게 그들 자신의 존재성을 허락하라.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로 확장해보라.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실행한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조화와 더 많이 접촉한다. 인생을 더 많이 즐기게 되고 인생이 더 많이 아름다워 보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이룬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의 순환을 시작한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꼭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것이 가장 쉬운 일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은 저절로 척척 완전하게 일어난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 사랑에는 자기 상실감이 없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다치면서 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결코 다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는 상호작용 의 느낌이 있다. 상호작용 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상황이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법칙 속에 있는 것이다. 잘못된 태도들은 사랑을 숨막히게 한다. 그러나 애초에 사랑은 우리의 근본 성품 이고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다. 그 반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자아로부터 멀리 떠나고 또 그것을 가려버림으로 사랑의 반대 상황으로 질식할 지경이 된다. 말하자면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 사랑은 절대적 필요 요소다. 만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사랑을 증폭시켜야 한다. 당신이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결코 불리를 느낄 수 없다. 거기에 거리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심장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성장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 모든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개인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고의 것만 생각한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이해한다. 당신이 아주 높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사람에게 하듯 나무도 끌어안을 수 있다.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에 스며든다. 헤아려 줌은 사랑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사랑의 역량은 당신의 이해력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의 드러난 모습 그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당신으로 둔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허락한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애고를 주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이 되는 것이 더 높은 것이다. 진정으로 신에게 귀의한 자는 사랑을 선택할 수 없다. 그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 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 1 olha 1 2 1 2 2 2 4 3 2 2 2 2 3 4 아멘